국제 냉난방 공조전 세계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우리들의 적정 노력으로 수출이 좀 더 증가되고 있고 내수가 확대된 것과 아울러 수출도 급격하게 확대된 것을 기대합니다. 우리 하프코어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유지 대기업은 물론이거나 중견기업, 중소기업들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참여를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못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참여를 함으로써 매실 있게 플로우를 대책할 수 있도록 하프코어는 최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석하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